이시진 영덕 군수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 지난해 발생한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건설의 대안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원 기자입니다. 이시진 영덕 군수는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인한 공식 피해액은 141억 원이지만 복구비는 1235억 원으로 확정됐다며 피해 복구와 재난방제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식약용 버섯 연구센터 건립과 예주고울 역사문화공원 조성, 어업지도선 건조 등을 꼽았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이를 전담할 재단을 설립하고 성리양 어촌 뉴딜 사업과 축산 블루시티를 조성해 이미 개통된 철도와 고속도로의 파급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진 군수는 무산된 신규 원전과 관련해 피해 보상 없이 정부의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돌려줄 수 없다며 이미 정부에 요구한 에너지 대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농업 팜그리도 조성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을 추진해서 탈원정 정책에 유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2기를 맞은 이이진 영덕 군수에게 재해방지와 원전 대안 사업은 올 한해 행정능력을 증명하는 역점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